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작가 김희로입니다 아 이거 왜 먹고 있냐고요? 맛있으니까요 오늘 접을 작품은 7개입니다 실제로 이름처럼 7월이 제철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수컷은 직개발이 엄청 크고 배 딱지가 좁습니다 반면 안컷은 이렇게 집게가 작고 배 딱지가 넓죠 이번에 접어볼 건 안컷입니다 뭔가를 접으려면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있는 거면 사진을 보고 없는 거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게 입체적으로 관찰하기 좋고 이렇게 몸으로 직접 느끼면 더 좋죠 물론 못 먹는 건 먹으면 안됩니다 선내는 과정은 지루하니까 빠르게 넘겨보겠습니다 선내기가 끝났으니 기본형을 접을 차례입니다 전부터 개의 종류가 정말 좋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개를 엄청 좋아해서 늘 가족들이 개만 보면 우리 김이로가 개 엄청 좋아하지 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족들은 김이로라고 안 부르지만 녹음이라곤 해도 차마 제가 제 입으로 3인칭으로 말하기엔 부끄러워서 어쨌든 평소에 창작하던 곤충은 경험에 의존해서 접는 편이라 즉흥적으로 사진만 갖다 놓으면 접고 싶은 거 아무거나 접을 수 있는데 그 외의 주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특히나 개는 다리 개수가 곤충이랑 4개씩이나 차이납니다 평소 곤충을 접을 때는 박스플릿을 자주 쓰는데요 박스플릿은 등분 한번 내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 장 쓰면서 접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한번 등분되면 종이가 너덜너덜해져서 찢어질 때까지 모르모트로 쓸 수 있죠 선이 다 나있어서 가지 뽑기가 훨씬 쉬워서 창작하기도 편합니다 익숙해지시면 제가 곤충 접을 때처럼 즉석 창작까지 가능해집니다 최근엔 22.5도에 빠져서 박스플릿은 잘 안하고 있는데요 등분 내는 과정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좀 덜합니다 대신 이렇게 딱딱 맞는 선으로 창작하시려면 한번 접어서는 힘듭니다 구조나 완성 형태를 위해서는 여러번 접어봐야 합니다 이번 개를 접을 때도 종이가 십수장은 희생되었습니다 예전에 잘 모를 때는 다른 작가님들 작품 보고 무지한 저는 그저 제 눈층들이여 생각했었는데 이제와서 보면 작가님들의 노력이 담겨 있었던 거죠 최근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온 배 딱지가 까지는 개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처음 접어본 개 같은 개인데 여러분들께 방송으로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방송 때 도움을 주셨던 맹연규 작가님을 전에 한번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곤충을 접게 된 계기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같이 작품 늘어놓고 사진도 찍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진으로만 보던 작품들을 실제로 만져보니 디테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만나 뵙기 전까진 몰랐었는데 정말 재밌는 분이셨습니다 작가님께서 나중에 같이 영상 찍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기회가 되면 언젠가 같이 영상도 찍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7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멋진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왕... 저... 이야... 그건데 영물... 이 정도면 키울만 하지 않냐? 인정... 이 정도면 거의 자이언트 그거... 제주도 가서 달풍이 잡고 싶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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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비교... 손가락 사이즈 비교... 꽉 붙어있어 이만해... 우와... 이거 딱 붙어있어... 떼어지려고 하질 않아... 이쁘게 bait... 제가 태양이...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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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